여기 들어가서 되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본인은 이 지금 이 이름을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생년월일을 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름이 바뀌셨어요? 개명하셨어요? 맞아요 원래는 조금 촌스러워서 이걸로 개명한 것 같아요 언제쯤 하셨어요 이거? 완전히 법적으로 바꾸지는 않았고 그냥 두 개로 다 쓰고 있어요 이름을 그렇죠 이게 지금 이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생년월일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 사주에 그게 크게 돈이 아무리 없다 없다 해도 아주 밑바닥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집은 진짜 내놓아야 될 정도로 고집이 세고 네 맞아요 또 학교의 공부권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크게 말씀해 주셔 아니 너무 잘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아이고 여기저기 이렇게 영마가 이렇게 우리네가 보기 영마라고 그래야 되나? 네 자주 이렇게 정들만 한 번 옮겨가고 정들만 한 번 옮겨간다 소리가 나와요? 네 가기가 좀 그래요 네 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나와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때 찐득하니 네 안 돼도 국번해야 되는데 네 조금 저거 한다고 자꾸 옆으로 옮겨가고 옆으로 옮겨가고 딴 거 해보면 좀 날까 날까 이런 상황이고요 네 네 지금 깔고 깔고 앉아있는 이 터전도 문제가 있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편한 날이 없어요 혹시 이동수가 보이나요 가게에? 혹시라는 말을 왜 해요 하하하하 혹시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이동수 내년에 있고요 네네 그거를 또 네 집에 집이동할 생각도 하시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지금 가게가 문제가 제가 여쭤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은 네 가게보다도 집을 옮길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다 이래 지금 더 커요 맞아요 집 쪽이 네 그래서 지금 손님께서는 가게를 물어봤지만 네 지금 집이 문제다 이래 이분한테는 집이 더 큰 문제다 맞아요 지금 집 쪽이 더 생각이 많아 가게도 내년에는 네 네 네 네 이동할 운이 들어오고 집은 네 하하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야되나 얘기를 하니까는 네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집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 네 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 못하고 네 그렇게 나오셔요 네 그리고 집하고 깔고 앉아있는 터전하고 네 네 내 삶의 보금자리 저기 뭐 터전인 가게 자리가 무난하게 하려면 네 그렇게 뒤에 말씀이 나오시네요 네 지금 급한 게 이런 거 두 문제잖아요 또 있으세요 또 있으세요 큰 문제가 지금 두 문제고 네 네 본인은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가게 터하고 깔고 앉아있는 자리하고 터이동이다 이래 네 다른 거는 그게 없잖아요 보여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 음 음 근데 금전이 왜 모이지가 않던데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깔고 앉은 터전에 들어가서 되는 일이 없다고 음 음 그러니까 금전이 내가 100원을 모았어 120원 나갈 일이 생기고 150원을 벌었어 180원 나갈 일이 생기고 돈은 번다 해도 주머니에 돈은 빈털터리고 더 저기 뭐야 그런 상황이다 이래 네 맞아요 모이질 않아요 네 그렇다고 딱 끊기지도 않고 돈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돈이 끊기는 끊기는 사주는 아니다 밑바닥까지 가는 사주는 아니다 이래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저기 뭐야 큰 문제 다른 거는 크게 없으니까 네 네 기준님 저기 뭐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생 저기 뭐야 뭐 다른 건 없어 지금 그게 문제가 제일 큰 거지 지금 계속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 다른 건 없어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집 이동하면 괜찮겠네요 그러면 예 이동도 잘 보고 가셔야지 대구 말고 옮겨 지금 대구 뭐 대구 말고 옮겨 댕겼다는 얘기밖에 더 대 가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말씀 나오시는데 보고 잘 보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네 네 니꼴 님대로 갔다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냥 대책 없이 네 니꼴 님대로 인생을 살았구나 니꼴 님대로 다 해체하고 해기 싫으면 딴 거 엎어까고 해기 싫으면 딴 거 엎어까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일이 뭐가 있냐 문제는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